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기획이사 제2과목 소방유체역학 과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유체역학은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30분이 주어지게 되죠. 본 교재를 보게 되면 본 교재에서는 내용이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장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장까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7장까지 중에서도 6장까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거의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3장과 5장, 6장의 내용들은 서로 상호 커플이 돼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각 챕터의 개념과 이런 공식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7장이 펌프의 송풍기 부분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8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보통 한 3문제 정도 평균 출제가 되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의 유형들은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이 소방유체역학은 순수유체역학 부분과 연료학 부분으로 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약 7대 3 비율 정도로 해서 내지는 6대 4 비율 정도로 해가지고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약 70%, 60, 70% 정도가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약 30%에서 40% 정도는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해서 출제가 되는데 12장 증기 부분도 간혹 가다가는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8장, 9장, 10장, 11장 이 부분이 연료학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10장의 이상기체 이 관련된 내용들이 또 유체역학 1장의 내용과 커플이 되는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1장 정리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연료학 쪽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나중에 좀 보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 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와 같은 비중을 갖고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서 수업은 들어주면 좋겠다. 그럼 이제 1장부터 보도록 합니다. 1장이 유체 정의 및 성질입니다. 유체 정의 및 성질. 1장 내용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2, 3문제 정도까지는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유체역학에, 연료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이 유체의 정의입니다. 유체의 정의. 유체란. 보통 우리가 물질의 삼상이라고 해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해서 분류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물질의 삼상 중에서 액체와 기체, 이 두 가지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체는 아주 유동성이 좋은 물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체는 우리가 액체를 기준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하고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액체와 기체는 우리가 유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유체의 가장 큰 특성은 아주 작은 힘에도 그 유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흘러간다라고 보자고요. 강물이 흘러간다.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흘러간다. 그러면은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있고 그리고 상부에는 공기하고 접하고 있는 층이 있어요. 공기하고 접하고 있는 층. 그래서 보통 공기층을 우리는 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에 접한 층이 있고 바닥, 바닥에 접한 층이 있는데 공기와 접한 유체층이 있고 그리고 바닥과 접한 유체층이 있어요. 이 유체층들 사이에 유체가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유체가 흘러간다, 물이 흘러간다라고 보는 것은 공기하고 접하고 있는 층. 공기하고 접하고 있는 층이 흘러가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바닥은 안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닥에 접한, 땅바닥에 접한 층의 유체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 수없이 많은 유체층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유체층들이 접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유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움직인다, 물질이 움직인다, 물질이 유동을 한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층과 층 사이에 접선 방향으로, 층과 층이 접한 그 층. 층의 접선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런 힘들을 우리가 전단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전단력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아무리 적은 전단력이 유체층에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단력이, 아주 미소한 그 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물질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체의 정의,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유체가 한 전단력이 아무리 미소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즉, 움직임이 발생하고 전단력이 작용하는 한계 속에서 움직이며 변형하는 물질을 바로 유체라고 한다. 유체에 대한 정의,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유체에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성질, 그 중요한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점성, 점성. 두 번째는 압축성입니다. 압축성, 점성, 압축성. 점성과 압축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점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유체의 흐름에 대한 의미를, 유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유체 층과 층 사이에 마찰이 작용해서 감세가 일어나게 돼요. 운동에, 운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체 층과 층 사이에 바로 작용하는 유동저항, 그 유동저항을 바로 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유체 마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점성, 점성. 아, 점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점도. 유체의 끈적끈적한 정도. 이런 표현도 점도, 점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체의 유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체 층과 층 사이에 발생하는 그 유동저항을 바로 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유체 층과 층 사이에 점성을 유체 마찰, 유동저항, 유동저항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점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체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체는 점성을 기준으로 해서 점성 유체와 비점성 유체, 점성 유체의 흐름은 점성 유동, 비점성 유체의 흐름은 비점성 유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점성을 고려한 유체가 점성 유체가 되겠죠. 점성을 고려한 유체의 흐름을 점성 유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점성을 무시한 유체의 흐름은 비점성 유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점성 유체로 볼 수 있는 액체 쪽에서 봤을 때는 비점성 유체 쪽에 해당되는 게 바로 물, 물을 예를 들 수 있고 점성 유체 쪽에는 기름을 예를 들 수 있어요. 기름, 기름, 물, 기름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체 쪽에는 공기와 같은 이런 기체도 우리가 유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기체의 같은 경우에 점성이냐 비점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류할 때는 운동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성, 운동성이 크냐, 큰 상태냐, 크지 않느냐 이런 운동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물리적인 성질이 바로 온도죠.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체라는 물질의 운동성이 크냐 작냐라고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고 기체라는 물질의 점성 유체로 봐야 되느냐 비점성 유체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는 해주시고 일단은 액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자 이런 점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지 간에 바로 온도입니다. 점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온도다. 온도. 온도다. 이렇게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점성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점성이 떨어지게 돼요. 액체를 가열을 시켜서 온도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액체 입자의 응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응집성이 떨어지게 돼요. 온도가 낮을수록 액체는 응집킬이라고 하는 성질이 강해서 점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액체의 점성이 떨어지니까 포화 온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포화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액체는 기화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응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액체보다는 기체의 응집성. 즉 기체보다는 액체의 응집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액체는 응집성이 클수록 점성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운동성이 좋아져요. 말씀드렸듯이 기체 입자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점성 유체로 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점성 유체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기체 입자들의 운동성이 현저하게 좀 작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비전성 유체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체는 온도를 증가시키면 기체 입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돼요. 즉 기체 입자들 자체의 운동에너지, 운동성, 운동량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온도가 증가해야 기체는 응집성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응집성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운동량, 운동에너지 이런 걸 가지고 점성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판단하기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점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온도다. 소방유체혁학에서 20문제 중에서 말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다 계산형 문제입니다. 그 말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에 있어서 점성의 성질, 유체에 대한 표현으로 적당한 걸 고르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참고는 해둘 필요성이 있다. 점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온도다.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은 감소한다. 기체의 경우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은 증가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압축성으로 봅니다. 유체의 중요한 성질 중에서 첫 번째 점성, 두 번째가 압축성. 압축성이라는 성질이에요. 압축성이라는 성질. 압축성의 성질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유체는 용기에 담겨있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용기에 담겨있는 유체를 압축했을 때 그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압축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유체의 압력을 가했을 때 그 압력에 의한 유체의 부피가 감소되는 이런 성질을 압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압축성을 고려해 봤을 때 유체의 분류를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는 압축성을 고려하면 압축성 유체 압축성 유체의 흐름은 압축성 유동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압축성 유체의 흐름이라고 하면 압축성을 무시한 상태의 유체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좀 더 수식적인 표현으로 해서 분류를 좀 해보자면 그 기준을 라운드 P분의 라운드로우로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2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 보이는 거는 이거는 라운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편미분 기호죠. 상미분 기호는 스몰 D로 표현을 하고 편미분 기호는 라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2자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미분 표시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미소변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미소변화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미소변화. 라운드 P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P는 압력. P는 압력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로우는 로우. 로우 밀도. 밀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P는 압력. 로우는 밀도. P는 압력. 로우는 밀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P 하면 무슨 의미냐. 미소 압력 변화 이런 의미고 라운드 로우 하면 미소 밀도 변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라운드 P분의 라운드로우에서 표현해 놓으면 미소 압력 변화에 대한 미소 밀도 변화는 이런 얘기죠. 이 건 0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즉 미소 압력. 압력이 아주 작은 압력이 변화할 때 그때 밀도의 변화가 미소하게나마 밀도의 변화가 수반이 되면 0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압력이 변할 때 밀도가 변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압력이 변할 때 밀도가 변화한다. 그러면 그건 압수육체예요. 그리고 라운드 P분의 라운드 로우 이꼴 제로다라고 하면 이건 압력 변화에 대한 밀도 변화인데 미소 압력 변화에 대한 미소 밀도 변화. 미소 압력 변화에 대한 미소 밀도 변화가 이꼴 제로다. 압력이 변할 때 밀도가 변하다. 이런 의미. 그런 의미인데 이꼴 제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변한다 이런 얘기고 이꼴 0이다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변화할 때 밀도의 변화가 없으면 없으면은 그거는 바로 비합성 유체. 압력이 변화할 때 로우가 로우 밀도가 변화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면 압수육체라고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런 비합성 유체의 예로 어떤 걸 들 수가 있느냐. 액체예요. 액체. 액체는 비합성 유체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다. 압수성 유체는 이거는 기체. 기체라고 해서 다 압수성 유체로 취급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기준이 있긴 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아니고요. 마수. m은 마수입니다. 마수가 0.3 미만인 그런 기체 흐름의 경우에는 압수성 유체로 취급하지 않고 비합성 유체로. 비합성 유체로 취급하는 이런 기준이 있기는 해요. 저속의 흐름이에요. 기체가 저속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압수성 유체가 아니라 비합성 유체로 놓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파이프에 기체가 이렇게 흘러간다. 공기가 흘러간다 정도의 단순한 그런 문제다라고 하면 비합성 유체로 취급해서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체의 흐름, 압수성 유체를 다루려면 연력학적인 이런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기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상기체로 가정해서 연력학 1법칙이나 2법칙을 적용시켜서 풀어내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연력학과 관련된 그런 문제의 유형들이 평균 한 3문제 내지는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바로 압수성 유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유체역학, 순수 유체역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들 중에는 상당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비합성 유체로 해서 다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압수성 유체와 비합성 유체의 수직적인 표현을 고르는 이런 문제에도 단순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항상 상중하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중하에서 하 레벨에 있는 문제들 단순히 공식 고르거나 개념을 묻거나 단순한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히 꼭 맞춰줘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소방유체역학이 주과목이 아니더라도 반타작 정도는 최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필기 합격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타작 이상을 하자. 또 기계를 전공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학부 과정에서 유체역학을 재밌게 공부했던 이런 분들은 좀 메인 과목으로 정해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름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가면서 어떤 목표 설정 점수에 대한 몇 점 이상 정도는 내가 소방유체역학에서 획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유체의 중요한 성질 두 가지를 가지고 유체의 분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점성과 압축성 점성과 압축성 압성유체, 비압성유체 그리고 점성유체, 비점성유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는데 또 유체를요. 유체를 이상유체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 유체다라고 해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유체, 이상유체 이렇게 이상유체에 대한 정의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이상유체라고 하는 건 비압축성 비점성, 비점성, 비압성유체 비점성, 비압성유체를 이상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유체다 그러면 주로 우리는 점성유체를 실제 유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성유체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이렇게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상유체다라고 하면 비점성, 비압성유체 비점성, 비압성유체를 이상유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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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